이준석 씨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미운 점 고운 점이 다 들어가지고 공식적인 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 당대변인으로 이렇게 임명한 허은하 씨 이미지 컨설턴트 했던 허은하 씨의 출판기념에 아마 참석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라 가지고 이준석 저도 총선 승리 전략을 고민 하고 있습니다. 세 번 패배한 총선에서 네 번째 출마 하면 꼭 이기고 싶습니다. . 많은 분이 제가 뭐 하고 다니는지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총선 전략을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총선에 세 번 패배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떼야 됩니다. 총선에 나올 모양입니다. 이거 보고 이제 좀 어이가 없 기도 하고 오후 설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같은당 허은하 의원 출판 기념 에 참석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축사에 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한번 달 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 번 패배하게 되면 대부분 포기하게 마련인데 그리고 네 번째 공천을 받아 가지고 노원구 병일 겁니다. 노원구 병에 출마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피력을 하는 거니까 뭐 너무나 여기 보니까 축사 말미에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제가 뭐 하고 다니는 지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고민 안 하고 궁금해 하는 거죠 저도 총선 승리 전략을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총선 세 번 졌기 때문에 네 번째는 돼야 됩니다. 노원구 병이네요. 노원구 병 18대 보궐선거 19대 총선 20대 총선에서 내리출마했다가 낙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이 니까 뭐 당선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흉중에 있는 뜻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들도 세 번 낙선되면 네 번째는 꼭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안 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준석이 출마했던 2020년도 4.15 총선의 여러분들 노원구 병입니다. 노원구 병을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김승환 후보하고 붙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준석이 노원구 병은 아주 큰 지역인 모양입니다. 일곱 개 동이 있죠. 일곱 개 동에서 미래통합당의 이준석이 어마어마한 표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이 표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 하게 되면은 미래통합당 이준석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참가한 사람 숫자의 19에서 13% 정도를 빼앗긴 거죠. 표수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승환 후보가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14%니까 관내 사전투표 선거 인수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우편투표를 빼고 10에서 14% 정도가 표가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노원구 병에서는 총 조작규모는 대략적으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10에서 14% 정도가 조작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표가 이렇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상계 10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1 이준석 더불어민주당의 김승환 후보가 13.8 이거는 나올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대개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의 격차가 13.1 마이너스 13.1 플러스 13.8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는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노원구 병의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가지고 차익값을 구한 거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 거죠. 이걸 이제 저보다 나이가 한 20 30년 정도 어린 이준석 씨가 이게 팩타 잔습니다. 팩타 숫자니까 이걸 보고도 그냥 선거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야말로 싹수가 노란 거죠 양심불량인데다가 젊은 친구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왜곡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이용하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노원구 병에서 얼마를 훔쳐갔는지 다 계산을 해 줬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제야 전문가 의 추정치입니다 이준석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6078표 중에서 몇 표를 이준석이 빼앗겼는가 하니까 30%인 4783표를 빼앗기고 정의당의 이남수 후보가 30%인 189표를 빼앗겨 가지고 이게 민주당의 김승환 후보와 함께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김승환 후보가 이 소위 노원구 병에서 총 조작규모는 4971표 곱하기 2배니까 4971표를 빼앗고 4971표를 더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만 표 가까인 표를 이동을 시킨 거죠. 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큰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한 것이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뭐 이까지 못 얻더라도 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젊은 친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2020년 4.15 총선 노원구 병에서 이준석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게 되면은 제야 전문가 추정치를 보게 되면 이준석이 582표 차이로 승리했거든요 여기 보시기 보면 뭐 이 1번 2번 3번이 선관이 발표된 자료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을 김승환 후보가 48%를 얻었는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59%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표를 사전 투표에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준석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8%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37%로 쪼그라들어 마이너스 11%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조작이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민주당의 김승환 후보는 2만 355표를 받았는데 2만 5,326표를 받았다고 뻥을 친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이준석은 2만 861표의 사전 투표를 받았는데 진짜입니다 선관위가 1만 6,078표를 축소해 가지고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김승환 민주당 후보는 사전 투표 진짜 득표율이 47% 거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차이가 1.1%밖에 안 나오죠 이준석은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이 48%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과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0.1%의 차이값이 있는 거죠 582표로 이준석이 승리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본인이 패배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준석한테 582표를 더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세 번 졌으니까 네 번째는 이겨야겠다 내가 공천관리위원장이면 절대 공천을 안 주죠 세 번씩이나 기회를 줬는데 다 탈락했으니까 더 나쁜 건 더 나쁜 건 뭐 딴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가 이긴 선거를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선거 부정 문제를 이렇게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많은 분들을 조소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을 덮고 사실을 왜곡하고 조장하고 이렇게 하면 하태경이나 아니면 이준석 같은 그런 부류의 인간은 다음에 출세를 뭐 악이 범람하는 시대니까 얼마나 출세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악이 매번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본인이 자기 표를 30% 빼앗겨 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이 582표 차이로 승리하게 만들어줬는데 그거를 뭡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습니까 정말 싹수가 노란 친구다 네가 이긴 선거다 4.15 총선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가 꼭 해주고 싶네요 젊은 친구니까 뭐 칠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주 악질인 것 같아요 악질 중에서 최악의 악질이 뭡니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최악의 악질이잖아요 자신의 유익함과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선관이 주구처럼 그렇게 개처럼 그렇게 당대표가 이런 걸 떠들고 다녔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국힘당의 이준석이 여러분들 공천하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참 희한한 그런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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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